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라이젠 4세대 젠3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출시하고 나서 구매한 다음에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벤치마크만 했는데 이게 이사 준비하면서 동시에 한다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할 게 정말 많기 때문에 바로 벤치마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벤치 시스템은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성능 테스트에 앞서서 오버클럭을 해봤는데 유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젠2까지는 최대 1900MHz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이었는데 이게 2000MHz를 넘을 수 있는지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는 4133MHz에 CL16까지 가능은 했습니다. 근데 레이턴시 측정 수준까지만 되고 컴퓨터가 프리징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안정화는 불가능했어요. 레이턴시도 3800MHz에 CL14에 비해서 훨씬 높아서 성능적으로도 더 낮겠죠? 그리고 아무리 안정화 테스트 프로그램은 통과를 해도 3200MHz 초과로 렘오버클럭을 하면 하드웨어 인포 프로그램에서 CPU 버스 인터커넥터 에러가 계속 떴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드에서 똑같은 바이오스에다가 젠2 CPU를 장착을 하면 3800MHz의 CL14가 아무런 오류 없이 사용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오류 뜨는 게 젠2 때는 SOC 전압을 찾으면 안 뜬다 하는 유저들도 있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이것만 안정화를 계속 봤는데 안 뜨는 거는 결과적으로 불가능했고요. 혹시나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MSI-X570 에이스 보드를 썼을 때는 3200MHz 초과로 넣으면 부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거는 MSI 포럼에서도 MSI-X570 보드를 쓰는 유저들이 고통을 호소해서 지금은 임시로 해결하는 바이오스는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보드까지 사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는 3666MHz까지 저 에러가 안 뜨고 사용이 가능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ASUS 보드에 비해서 게임 벤치를 해보면 프레임이 좀 많이 낮게 나와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고 커뮤니티랑 이제 포럼들을 막 찾아보니까 저 에러가 뜬다고 문제를 호소하는 유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초기 바이오스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 내로만 문제가 해결된 바이오스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번 벤치마크는 원래 기본 세팅을 3600MHz에 CL16으로 자꾸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문제 생길 수가 있어서 3200MHz에 CL14로 통일을 해서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뜨더라도 포텐셜을 봐야 되긴 하기 때문에 일부 CPU에서는 최대 오버클럭 수준으로도 게이밍 벤치마크를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램 오버클럭이 된 상태에서 게이밍 유저들이 체감이 가장 많이 온다고 하는 레이턴시도 측정을 해봤는데 젠2에 비해서 확실히 젠3가 레이턴시 부분에서 엄청나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인텔이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동일한 램오버에서도 더 낮은 레이턴시를 보여줬습니다. 올코어 부스트 클럭은 젠3가 젠2 대비 엄청난 향상을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3950X하고 5950X를 비교를 했을 때 전력 제한이 걸린 기본 세팅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PBO를 켜서 전력 제한을 풀어주면 올코어 터보가 0.4GHz 정도 차이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전력 소모가 5950X 쪽이 약간 많아서 온도가 더 높긴 하지만 3950X가 전력 소모를 저 정도 높이더라도 0.4GHz의 클럭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력 제한이 걸린 수준에서도 하위 라인업에서는 4.5GHz 수준을 뽑아주고 PBO를 켠다면 전체 라인업이 4.5GHz 수준으로 올라오고 5600X는 4.65GHz로 굉장히 높은 클럭을 보여줍니다. 싱글코어 부스트 테스트에서도 젠3가 젠2에 비해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젠2까지는 스펙상에 적혀있는 부스트 클럭조차도 못 지키는 클럭이 나왔는데 이번 젠3는 싱글코어 부스트 클럭은 스펙을 거의 만족하게 잘 뽑아주고요. 쿨링 환경이 좋아서인지 오히려 더 높은 클럭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텔은 써멀 벨로시티 부스트라는 기술까지 도입을 해서 부스트 클럭 표기를 굉장히 높게 표기를 해놓는데 최대로 찍을 때는 표시된 부스트 클럭의 달성이 가능은 했지만 평균적인 부스트 클럭은 그것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인텔은 싱글코어 부스트 클럭이 터질 때도 나머지 코어들의 클럭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지만 라이전 쪽은 나머지는 낮게 유지가 되면서 쓰는 코어만 높게 유지시켜준다는 차이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전력 소모 부분으로 넘어가면 라이전은 부하를 가해도 TDP에 가깝게 전력 소모를 하면서 성능 제한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BO를 켜면 그보다 더 높은 전력 소모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인텔은 최근에 와서 TDP하고 상관없이 하위 라인업 메인보드도 기본적으로 전력 제한이 풀려있게 바이오스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TDP보다 전력 소모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력 제한을 스펙에 맞게 건너면 10,900K 같은 경우에는 올코어 4.9GHz에서 4.05GHz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인텔의 전력 소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PL1, PL2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부스트가 터졌을 때는 PL2만큼의 전력 제한이 걸렸다가 일정 시간 부하가 지속이 되면 PL1으로 전력 제한이 좀 낮아지는데 인텔은 이 PL1 기준으로 TDP 표기를 해놔서 실제로 인텔이 스펙에 적어둔 올코어 터보 부스트는 실제 TDP로 전력 제한을 걸면 스펙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온도 부분으로 넘어가면 라이젠 CPU는 인텔 CPU에 비해서 전력 소모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CPU의 구조 차이 때문에 기존의 워터블럭들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드한 오버클럭 유저야 거기에 최적화된 커스텀 워터블럭을 구매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어차피 PBO 때문에 알아서 클럭 조절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스펙에 관한 벤치마크였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임 벤치마크로 넘어가서 롤부터 보시면 평균 프레임에서는 5600X가 4200MHz까지 오버클럭한 10900K를 씹어먹습니다. 물론 하위 1% 프레임은 살짝 낮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5900X 이상 벤치마크 결과를 보고 진짜 저는 게이빙 시스템을 AMD로 넘어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게 평균 프레임도 하위 라인업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지는데 하위 1% 프레임이 4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T1 프로게이머분들 견적 맞춰주는 거 하면서 롤 벤치마크를 했을 때 롤이 캐시바를 많이 타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젠2는 3900X를 봐도 그렇게 성능이 안 높아서 라이젠에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젠3에서는 L3 캐시가 2배가 되는 5900X부터 프레임이 뻥튀기 되는 걸 봐서는 확실히 캐시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에서도 5600X가 19,000K 4200MHz 램오버를 평균 프레임에서 발라버렸고요. 하위 1% 프레임조차도 큰 차이가 안 나는 수준으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상위 라인업도 롤만큼은 아니지만 성능 향상이 조금씩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예전부터 레이턴 시바를 워낙 많이 받아서 라이젠이 항상 찬밥 신세였던 배틀그라운드에서는 평균 프레임에서는 5600X가 19,000K 4200MHz 램오버까지 발랐지만 하위 1% 프레임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레이턴 시바를 많이 받는 게임이다 보니까 인텔 쪽이 소폭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5900X 이상 상위 라이너로 보러 가거나 5800X 램오버를 한다면 인텔에 굉장히 근접하는 수준으로 좁혀지고요. 평균 프레임은 라이젠 쪽이 확실히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에서는 그래도 5600X가 19,000K 4200MHz 램오버는 못 이겼지만 그냥 19,000K는 평균 프레임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위 1% 프레임에서 소폭 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5900X 이상 상위 라인업에서는 19,000K 4200MHz 램오버도 평균 프레임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하위 1% 프레임만큼은 19,000K 램오버를 하면 어찌저찌 버티기는 하네요. 다음으로 이번에 출시한 최신 게임인 어세신크리드 바랄라에서는 옵션을 FHD에서 보통까지 낮췄는데도 그래픽 카드에서 병목이 걸려서 CPU의 성능을 분간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인텔 쪽이 소폭 높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게이밍에서는 전반적으로 5600X 선에서도 인텔 쪽 CPU를 다 정리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부 게임에서 인텔이 하위 1% 프레임에서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것도 19,000K 한정이고 10,700K랑 10,600K는 그냥 다 따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젠3 쪽 3733MHz 오버클럭 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오류가 나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한 거라 3200MHz 램 오버보다 프레임이 낮게 나오는 것도 그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벤치마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젠2도 제가 쓰레기라고 했었던 젠플러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게이밍 성능이 좋아졌었고 CPU들의 가성비가 좋아서 추천을 하는 제품이었는데 와... 젠3에 비해서는 게이밍 성능이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벤치마크로 넘어가서 여기서 시네벤치에서는 라이젠이 인텔에 비해서 IPC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고요. 편집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어도비 프로그램 군으로 넘어가면 5600X가 10700K는 다 이기고요. 10900K도 프리미어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훨씬 높은 성능으로 다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800X 이상 간다면 인텔 쪽은 전부 이기는 걸 볼 수 있겠네요. V-Ray랑 블렌더 테스트에서는 멀티 코어를 잘 활용하는 벤치마크들이라 시네벤치 멀티랑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5600X가 인텔 상위 라인업을 다 때려잡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쪽에서는 12코 24스레드 제품인 5900X 이상으로 가시면 전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대는 라이젠의 약점이었던 레이턴시 개선 및 클럭 개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전 세대까지는 게이밍 성능으로도 별 차이 없다고 했던 라이젠 9 라인업도 많이 좋아져서 게이밍 CPU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가격인데 성능 비례로 본다면 5600X가 19,000K를 먹을 정도이기 때문에 안 비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저야 성능이 좋다면 가격이 어찌되든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인 유저라면 이전 세대에서 동일한 라인업 제품의 가격이 50달러가 상승했고 국내 구매 가격으로 따지면 동일 라인업 기준으로 1.5배 이상 상승한 가격이기 때문에 비싸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메인보드도 보급형에서 B450에 비해 B550이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비싸져서 인텔의 G490 보드 가격대랑 맞먹기 때문에 보급형 보드 사서 오버클럭이 가능하니까 인텔보다 더 싸다 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해졌어요. 물론 B450 같은 전 세대 보드도 젠3 호환 바이오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엄청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천은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성비라는 타이틀을 조금 내려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5600 같은 가격이 더 싼 보급형 제품이 나오고 젠3 자체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B450 보드들도 바이오스 안정화가 된다면 전부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단 저는 요즘 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텔 CPU랑 압도적으로 성능 차이가 나는 라이젠 9 CPU 중에서 골라서 게임컴을 바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19,000K에다가 4,500MHz CL16에다가 세부레임 타이밍까지 쪼여서 쓰는 세팅으로 쓰기 때문에 벤치마크에 나온 세팅에 비해서 훨씬 높은 프레임이 나오지만 롤에서는 저 정도의 격차를 줄일 정도라고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라이젠 바이오스가 안정화가 되면 극 오버클럭을 해서 제가 원래 쓰던 인텔 시스템이랑 비교하는 벤치도 진행할 겁니다. 다음 인텔 11세대 로켓 레이크가 2021년 1분기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6세대부터 10세대까지 사용했던 스카이 레이크 아키텍처를 버리고 사이프러스 코브 아키텍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IPC가 상승할 거라는 건데 큰 기대는 안 되는 게 원래 10나노로 나와야 했던 제품을 14나노로 변경을 해서 내는 거라 IPC 향상이 10나노 버전에 비해서 조금 적을 거고 최대 코어도 10코에 비해서 8코어로 줄기 때문에 L3 캐시 용량 자체도 지금보다 줄어들 거라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나오면 테스트를 하긴 하겠지만 저는 요즘 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게임 컴을 다시 넘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